일명 콜뛰기로 불리는 불법 콜택시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렌터카와 유령회사로 콜뛰기 영업을 하며 불법으로 수익을 챙긴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콜뛰기 영업현장 함께 따라가 보시죠. 저 멀리 승용차 한 대가 도착하자 기다렸다는 듯 사람들이 올라탑니다.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도로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속력을 높이고 신호대기를 회피하는 등 무법 질주를 합니다. 그리고는 마치 택시처럼 손님을 내려주고 또다시 누군가를 태우는 수상한 승용차. 알고 보니 자가용과 렌터카 등으로 불법 택시 영업을 하는 일명 콜뛰기 차량입니다. 이들은 불법 택시 영업으로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속을 피하기 위해 대리운전 업체로 위장해 콜뛰기를 알선한 업체도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콜뛰기 차량에서 사고가 나도 승객은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불법 콜택시 및 렌터카 영업 행위를 수사하고 적발된 32명 가운데 22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특히 피의자들 중 이미 성범죄 폭행 등 전과가 다수인 피의자들도 드러났습니다. 도특사경은 도 전역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불공정 범죄 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지TV 김수현입니다. 공иг지TV 김수현입니다.